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지금 개농장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아지 밥을 주러 왔어요 왜 왔냐면은 여기가 원래 보신탕집 보신탕집에 이렇게 붙어있는 불법 개농장인데 그걸 어떤 개인 봉사자분께서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를 철거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개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연휴 동안에 밥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치된 개들 밥을 주러 왔습니다 저랑 지인 수저는 둘다 개농장은 처음이에요 비어있는데들은 이미 도살이 됐거나 어떻게 됐겠죠? 털이 비어있다 보니까 여기도 다 강아지에 살았었던 것 같아요. 태그를 보는 것 같아요. 비어있는 천장이 많이 보여요. 알겠어, 알겠어. 괜찮아요? 너네 가족이구나. 너희 가족이구나. 너무 잘했어. 밝혔어, 여기. 한 잔, 한 잔. 한 번 해주자. 응. 얘네 얼굴 한 번씩 다 찍어. 넌 위에도 있어.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네. 됐어. 맞춰. 한 잔. 어머, 나 가고 싶어. 이거 나가고 싶어. 나도 하고 싶어. 나 하고 싶어해. 어. 아이고, 몸나리네. 몸나리네. 아이고, 여기 애기들 있네. 아가아, 뭐해? 아가아. 아가아, 뭐해? 여기 왜 있어, 너. 아하아, 너도. 여기야, 넌 멋있다. 넌 멋있다. 아이고, 너도 쟤랑 가족이구나. 어? 너도 쟤랑 가족이구나, 걔네들이랑. 이따가 다시 멈추러 올게, 얘들아. 아니, 이거 잘 들었는데. 그걸 너무 불쌍해. 다 죽을 뻔한 애들이잖아. 어디 또 있어? 여기 애기들 있어. 애기들 있어. 네, 어린애들도 있어. 아아, 뭐야. 야, 고구리 튀어나와. 아니야, 아니야. 안 쓰면 안 될 거 같아. 안 쓰면 안 될 거 같아. 안 쓰면 안 돼. 시내고, 이런 거 같아. 이거, 얘네가 뜯은 건가? 이거, 얘네가 뜯은 건가? 아니야, 또 뜯은 거야. 여기서, 나은 애들였나 봐. 안에 있는 거지,ena. 나 얼굴이 예뻐, 무늬만 나 짖높게 해 이거 보수하는 거 아니야? 짱 보수하는 거 아니야? 짱 보수해 야 재튼이처럼 앞발 하얘 앞에 하얘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아 얘 눈물 너 대성 닮았다 이렇게 뱃뱅에 담긴 사료를 에프트 줄게요 아니 아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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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마디 먹는구나 이놈아, 너 변수할 때가 왜 그래? 너 어디 앉았구나. 이따 물 줄게, 기다려. 이따가 물 줄게. 밥 먹고. 이 건 좀을 가지고 있는 이 시계가 걷는다. 이 시계가 식도는 그렇습니다. 이 시계가 제거한다. 조금은 그 시계가 걷는 것 같애. 이 시계가 걷는다. 이 시계가 더 거짓말하는 것 같애. 이 시계가 대신에 당연히 그러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주인 아저씨가 오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야겠다. 일단은 밥 주고 다 물 다 줬어요. 밥 다 줬고 물도 다 줬으니까 저 아이들 임보도 보내야 되고 입양도 보내야 되는데 대형견들이라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가능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기 이렇게 저 봉사자 부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는 무서우니까 빨리 일단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이 남은 시간을 더 건강하게 살아있었으면 좋겠네요. 입양이나 임시보호나 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봉사자님께 연락드리면 되거든요. 뭡니까?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